네, 미래통합당이 금일 제21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법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오전에 취재진들께 배포해드린 그 자료 그대로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라는 것은 그 자료에 대해서 가장 8개 법안 중에 시급한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뉴스에 쓰기 용이하시게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금일 6월 1일에 제21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였습니다. 접수하였습니다. 패키지법 중에 가장 중점 추진할 법안은요.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대상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여행과 예식 또 돌잔치 등에 관련한 계약해지가 매우 늘고 있음을 감안해서 위약금 분쟁 시 증가하고 있는 약자의 특히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8개 법안 중에 두 번째 중점 법안으로 순위를 꼽아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고육법 개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또 학교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법안을 패키지 8개 중에서 세 번째로 꼽아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1호 법안 발표한 것에 대해서 뉴스를 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용이하시게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